미국이 대공황의 늪에 빠져있을 때 루스벨트의 힘있는 연설이 아니었다면 미국 국민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영국이 나치로부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처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기로 바뀌어 나치로부터 영국 침공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명연설로 감동을 이끌어낸 존 F. 케네디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 존 F. 케네디는 전형적인 사자형 지도자였다. 오늘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 정상의 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의 지도자는 사자형 기업가들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이들 모두가 타고난 위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공한 리더들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비법은 리더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화술을 통해 설득력 있는 화술의 비법을 터득하면 당신은 위험있고 당당한 리더로 거듭날 것이다. 성공한 리더들의 화술법칙 시야출판사의 세계 최고의 화술이었습니다.